아 심리적인 안정가 심리적인 안정감이 없어졌어 야 야 아 잘하네 안 되는구나 튕겨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 빨리 어? 빨리 개굿 나이스! 개굿 야! 깨나? 거사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 물음표 아 그냥 갈 거라 그럼 가야지! 더 쉬운 노트북 찾을 텐데요 됐어 제 much 아 훤사씨 울고 잘 수가 없어 흠 아, 맞다! 두릉을 한 번 타면 목숨이 죽고 사라지고 있어 이런 데서 한 번에 가야지 실력이 없는데 아따! 갈게 갈게 어?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가족들 진짜 신빈 하나, 나머지 되게 아, 나아따 유따 두릉 친구네들 그럼 두릉 뭐야 이런! COVID 마저제가 처음 받은 스킥 커기라고 했잖아 마음대로 안되냐 이게? 급한 것도 아닌데? 이 영상이 부박하나 쾌감신하는 거 내꺼 같아가지고 자꾸 하는거야 현명한 컨택이라든지 잘 버리는게 맞고 용세 나이스 용세 굳이 올라갈 필요 있나? 없구나 쭉쭉가 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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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저거 먹지마 먹지마 저거 독이야 저거 독이라니까 아 못먹겠다 쭉쭉 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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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까지 온 것 중에서 제일 좋아 엇?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이거 넘어가지 말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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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 그냥 가 가 가 빨리 갔다가 다시 와 다가, 이 아이씨 덕분에 손을 퀄기 퀴이야 퀴은 타카베리 퀴이 라니깐 잠깐만 이거 뭐야 내가 진작 스킵하라고 했잖아 내가 손가락 아파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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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막 날라다녀 스킵 스킵 못 넘어가 계좌 맞났다 계좌 맞났다 아 이거 못가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방법이 없다 이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거슬만 주면 나는 용감해져서 이거 닦고 싸지니까 이로 와야 돼 안 돼 이 자식아 아이고 중간 세이브 대해자 중간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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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쥬 요실! 계좌인 척? 아니 아니 내가 실수해가지고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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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을 못 들고 가야겠다 어 요실 한테 한테 요실 어이 씨 어이'll 깜짝 어이 거기 팩 왜 우긴 이 부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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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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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초 집으면 안 되는 건데 들어가 위로 못 들어가 벽 타도 되지 빨리 시간 10초 간힘 혜자처럼 보이는 그냥 어렵지 않아 보일지 몰라도 한 번 삐끗하면 죽는 구간이 많잖아. 그게 막 쓰레기인 거야. 아니 좀 전에 슈퍼마리오도 그거 삐끗하면 다 죽는 건데 그것도. 아 제발 좀. 이거는 그런 데가 많잖아. 너무 맛있다.